자 오늘 그 수업은 유과의 단어입니다. 유과의 제목은 자 이렇게 되어있네요. 삶인데요. 어디에서의 인 어디 어디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쉐어링 에코노미. 쉐어가 여러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이따 할 건데 공유하다. 그래서 쉐어링이니까 공유하는 그런 뭐야. 이코노미. 이코노미가 경제라는 뜻이에요. 공유경제죠.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에서의 삶 이런 얘기죠. 자 봅시다. on sale 이렇게 되어있네요. on sale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sale이 할인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on sale 하면 할인 중인 이런 뜻이죠. 우리가 세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on sale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그 1학년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참고로 이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for sale하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건 판매중인입니다. 판매중인이라는 뜻이고요. on sale은 할인중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code was 그 코트가 was 뭐뭐였다 이런 얘기죠. 어떤 상태에 있었다? on sale 할인중인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에요.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죠. 비동산이 있다 이다 이런 뜻이에요. last week 지난주죠. 자 그 다음에 prefer에요. pre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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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prefer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더 좋아한다. 더 선호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free가 free가 뭐뭐 앞에라는 뜻이죠.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 prefer.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free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전에 하는 그 올림픽을 그전에는요. 요즘엔 패럴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프레올림픽이라고 했어요. 미리 한다고 그래서. 뭐 어쨌든 for는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더 먼저 앞에 내 손이 가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하는 거죠. 알겠네. prefer. 알겠습니다. 그래서 my sister prefers. 그래서 나의 그 동생이라고 했는데 sister가 동생일지 아니면 언니. 여자 형제죠. 여자 형제. 그래서 누나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my sister prefers. 그래서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손이 더 간다는 얘기에요. 자 뭐를 더 좋아하냐면 rock music. 그래서 rock music을 더 좋아하는데. 자 이제 prefer는요. 여러분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prefer는 항상 a to b에요. 뭐뭐 보다라고 할 때 이 to로 쓴다는 거에요. 알겠네. 그래서 b 보다. a를 더 좋아한다. 이런 얘기에요.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rock music을 더 좋아한다. 뭐보다. 팝 뮤직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 디스카운트에요. 자 디스카운트는 여러분이 디스카운트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죠.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이게 뭘까요. 할인이죠. 할인. 디스카운트. 어. 이걸 어원으로 설명하면. 디스는 이게 반대가 되고. 그죠. 그리고 안 좋아지는 의미에요. 카운트는 세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숫자를 세면 원래 1, 2, 3, 4에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반대가 되니까. 뭐야.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아래쪽으로 낮추는 거라고 해서. 이제 할인이죠. 할인. 알겠어요. 디스카운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고. 자. 캐슈. 캐슈. 캐슈는 뭐냐면. 캐슈가 현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캐슈가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현금을 세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대 직원. 우리가 이제. 그. 편의점 가보면. 앞에서 물건 사면. 그죠. 계산해주는 사람 있죠. 네. 그게 캐슈에요. 그래서 캐슈. 게이브. 게이브는 기부에 뭐가 됩니까. 과거죠. 그래서. 게이브. 네. 기분이죠. 그래서. 캐슈가 주었는데. 뭘 줬냐면. 그 학생에게. 디스카운트. 할인을 주었다. 얘네들은 할인해준다는 것을. 할인을 주었다. 우리도 해주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할인을 준다 해서. 기입. 서먼. 누군가에게. 기입. 누군가에게. 디스카운트. 할인을 준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fund. refund.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und라고 하죠. 이게 돈이라는 의미에요. 돈이라는 의미인데. re는 뭐라고 했죠. re는 다시. 혹은. 다시 라는 의미가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 back. 뒤로 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뒤로 가는 거니까. 다시. 앞으로 이렇게 왔는데. 뒤로 다시 하려면. 다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돈이. 어. 자기한테 들어왔는데. 다시 나가야 되는 거야. 다시 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돈을 다시 돌려준다. 그래서. 어. 이게 뭡니까. 예. 환불입니다. refund. 환불이에요. 환불. 환불하다. 가 됩니다. 잘 됐나요. 그래서. salesperson. 예. 선생님이 좀 이가. 이쪽 한 세 개를 뽑아놔 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살짝 새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alesperson. 그래서. 그 salesperson. sales판매라고 그랬죠. 그래서. salesperson은 판매원이죠. 판매원은. didn't. 주지 않았어요. give me a refund. 그래서. 나에게. refund를 주지 않았다. 제가. 환불을. 자꾸 얘기해주고. 환불이 되어버리는데. 발음이 새가지고. 환불을 주지 않았다. 그 얘기는. 환불해 주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기부를 쓴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할인을 해준. 할인을 해준다도. 에. 기부를 썼었죠.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reasonable이에요. 자. reason은. reason이. 이게. 이성. 뭐. 이유. 이런 뜻이에요. 이유. 이유를 잘 따지는게. 이성이죠. 그래서. 어. reasonable. 하면. of. 할 수 있는 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이성. 합리적. 합리성. 이성. 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합리적인. reasonable. reasonable. 네. 그래서. this hotel. 이 호텔은. is quite good. quite good. 아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데. and. the price. 그 가격이. 또한. reasonable. 아. 합리적이래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alanced에요. balanced. balanced 알죠. 네. 밸런스가 균형 아닙니까. 네. 균형. 그래서. 균형 잡힌. 이라는 뜻입니다. balanced. 균형 잡힌. 어. 그래서. you should.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현재 슬라이드부터. 그래서. you. 당신은. should. should.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 있죠. 해야만 한다. 그래서. 밸런스드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가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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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을 먹어야 된다. 즉.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share. share는. 우리가 이제. 들어볼까. share. share. 우리가. share house란 말 많이 쓰죠. share house. 어. 그 다음에. share car. 어. car sharing.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죠. 에. 이걸 같이 쓰는 집을. 우리가 share house.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그죠. 그거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hare는.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쓴다. 에. 이런 의미가. 에. 되겠어요. share. 그래서. 음. share house. so my brother and I. 나의 그 형과.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남자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y brother and I share room. 에서 우리가. 방을 같이. 공유한다. 에게 나눠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share를. 보통 외울 때. 에. 공유한다. 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나누어 쓴다. 라고 외우는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어답게. 바로바로. 나중에 회화를 하거나. 할 때. 더 이해하기 쉬워요. 어. 자. 그 다음에. economy죠. economy. 이코노미 하면. 경제죠. 이코노미. 근데 이 경제란 뜻도 있지만. 이코노미가. 어. 근검. 절약.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것도 좀 기억을. 좀. 어. 좀.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코노미. 이런 얘기에요. 돕도록. 돕는 걸 노력해야 된다. 놀. our economy grow. 해서. help. 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잘 기억을 해둬야 될게. 목적어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사원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목적어가. 얘 하는 것을 돕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의 그 경제가. 이게 목적어요. grow 하는 걸 도와야 된다. grow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걸 반드시 도와야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ake care of에요. care가 여러분. 돌봄. 예. 이었죠. care. 우리가 케어 한단 말 하잖아요. 그렇죠. 돌보는 거죠. 그래서 명사일 때도. 이게 돌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take care of는 돌보다에요. 말 그대로. take care of. take care of. 돌보다. 그래서 take의 과거형이죠. took은. take took.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taken 입니다. 그래서 she took care of. 도왔다는 거죠. 누구를 도왔어요. her friend. 그녀의 친구의 pet. pet을 돌보았어요. 돌보았죠. during은 뭐 뭐. 그래서 뭐 동안. vacation. vacation은 뭐에요. 방학이죠. 어. 방학 동안에. 혹은 휴가 동안에. 네. 들어봤다. 어. 앱. 우리 앱 쓴다는 말 너무 많이 쓰니까. 뭐 다 알죠. 앱. 앱이에요. 앱 말 그대로. 원래 어플리케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약자에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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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Do you know. 너 아니.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어. 너 아니. 뭘 알아. How to. How to. How to는 뭐뭐하는 방법이죠. 음. 그래서. 소스가 어디야. 뭐 이런 얘기하죠. 그 정보의 소스가 어디니. 야. 야. 이거 어디서 어디서. 소스를 얻을 수 없을까. 출처를 얻을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출처에서. 튀어나온거에요. 예. 그래서 이게 자원이죠. 자원. 어딘가 속에서. 예. 나온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이. Soar가. Soar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Soar가. 예.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oar. Soa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Soar가. 솟아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oar가. 솟아오르는거에요. 바닥에서 솟아오르는게. 바로. 자원이에요. 자원. 예. 뭐 석탄이든 석유든 바닥에서 솟아오르는게.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보면. 자. 이즈 원. 하나인데. 자. 이렇게. 5분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의이죠. 이제. 뭐뭐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의. 가장.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 중요한. 내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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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즈럴. 파즈럴. 이. 긍정적인. 이란 뜻이. 분명한. 이란 뜻도 있고. 확신하는.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게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이란 의미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포스는요. 포스는. 원래. 이제. 어원은. 원래. 다른 데서 왔어요. 포지션. 위치. 이란 말에서. 어원이 온건데. 그걸로는. 이걸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포스라는 의미. 원래 힘이란 뜻이거든요. 힘이 있으면. 뭔가를 이룰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알겠나요.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이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가. 여러분. 시험 같은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해요. 네거티브. 그래서. 네거티브는. 뒤에 나올 거예요.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부정적인.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일단. 그래서. she is positive. 긍정적이다. 자. 뭐에 대해서. about. her future. 그녀의. 미래에 대해서. 네. positive. 긍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포스가 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가regist Scalesum. 그 다음에. 어. 어. 네거티브. 어. 바로 나오네요. 네거티브의 네. 네. 네거티브의 니그 가요. See, saw, seen입니다. 뭐뭐를 보다. Some negative review. Review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보고 나서 평을 하는 것. 쓰는 것을 review라고 하죠. 우리도 review라는 말 요즘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부정적인 평. 뭔가를 감상하고 보고 나서 자기 평을 하는 것을 review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리뷰를 봤는데 무엇에? Of that book. 그 책의 부정적인 리뷰들을 some. 몇 가지를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슈예요. 이슈. 이슈라고 하는 것은 쟁점. 이슈.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슈. 그래서 뉴스,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에 보면 이슈 체크.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슈 체크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슈 체크. 그래서 문제점, 쟁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e need to. need to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냐면 discuss.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다. 그래서 이 이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쟁점에 대해서 discuss,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right 나오니까 바로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장,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exact예요. exact. 이 exact는요. 이렇게 어원이 된 거예요. x하고 act입니다. x가 원래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밖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평균적인 건데, 이게 튀어나올 정도로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act는 행동하다죠. 그래서 행동하는데 이게 너무 뛰어난 거야. 아주 정확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xact. 정확한이라는 뜻이에요. 정밀함. 알겠나요? 자,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한다. 아, 너무 잘한다는 얘기예요. exact. 그래서 we need to know.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뭐를? exact meaning. 정확한이라고 그랬죠. 정확한. 정확한 뭐야? meaning, 의미를. of the word.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condition. con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condition. 네, 뭐 상태, 뭐 또 조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condition이라는 말 많이 쓰니까. 그래서 야, 너 오늘 컨디션 어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오늘 몸 상태가 어때? 이런 얘기예요. 상태. 그 다음에 condition 조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ondition, 조건. doctor was worried about. be worried about 하면 무슨 뜻이? 몸에 대해서. 대해 걱정한다는 뜻이죠. 걱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걱정했다는 거죠. 자, 뭐에 대해서 또 patient. patient는 환자죠. 네, 환자. 그 환자의 상태. 네,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자, 그 다음에 look after입니다. look after. look after. look after. look after는 무슨 뜻이냐면 돌본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당연해요. after가 뒤에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의 뒤를 항상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본다는 뜻이죠. 알겠나요? 보살펴주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전에 take care of가 같죠. 그래서 I looked after. 나는 돌보았다. 과거죠. 자, 뭐를? my cat. 나의 그 고양이를. care가 아까 돌봄이라고 했죠. 돌보는 게 아주 가득 찬 거지. 그래서 주의 깊게. 아주 주의 깊게 돌보았다. 조심스럽게. 자, 그 다음에 owner예요. owner. owner. owner이 이게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소유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소유한 사람 주인이에요. owner. owner. 그래서 우리도 왜 뉴스가 쓴 데 보면 대기업의 회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의 owner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뉴스가 쓴 데 보면. 기업의 owner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걸 연상하면 외우게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we think she.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she, 그녀가 is the owner.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of that car. 그 차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reliable예요. reliable. reliable. reliable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 rely에서 온 말입니다. rely는 항상 owner하고 같이 배워야 돼요. rely는 뭐뭇을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신뢰하다, 믿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liable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rely는 어디서 온 말이냐. 리가 뒤로라고 했죠. 뒤로. 이게 lie가, lie에서 온 말이에요. lie가 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다도 있지만요. 이게 눕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rely는 등을 대고 기댄다는 뜻이에요. 기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기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신뢰한다는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뭇을 신뢰한다예요. 그리고 reliable은 어블이 뭐뭇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되나요? 자, 그래서 I'm sure 비쇼는 뭐뭇을 확신한다는 뜻이죠. 확신한다. 그래서 The bill is car 빌리의 그 차 그 리페어 샵이 자동차를 리페어하는 리페어가 정비거든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비 가게니까 정비소죠. 정비소 빌리의 그 자동차 정비소가 is reliable 신뢰할 만하다고 난 확신한다. 이런 얘기죠. 숄 그 다음에 concern이에요. concern은 이게 뭐 걱정 이런 뜻도 있고 걱정하다 하도 돼요. 우려하다 우려한다는 게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명사가 되면 걱정 우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선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든 것을 모아놓고 구별을 다 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뭐를 이해한다는 의미도 되고 여러 가지 파생이 됐는데 그렇게는 외우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concern은 말 그대로 이렇게 외우세요. 큰 손이다. 손이 한쪽이 큰 거야. 오른손이 오른손이 크니까 어때요? 걱정되죠. 숨기고 싶고 그러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거기서 걱정하다. 큰 손이 걱정된다. 한쪽 손만 크니까. 알겠나요? 그렇게 외우세요. concern 그래서 걱정 우려 근심 그래서 we seem to seem to는 무슨 뜻이냐 뭐뭐 투부정사 할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가 아니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 seem to have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some concern 걱정을 이런 얘기에요. 근데 concern이 사실은요 관심이란 뜻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걱정이란 뜻도 있지만 관심이란 뜻도 있다. 그래서 고려한다는 뜻도 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가 personal입니다. person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personal은 개인의 개인적인 이런 뜻이죠.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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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try 나는 노력을 하는데 not to에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알겠나요?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다 don't try을 써야죠. don't try. 알겠나요? 여기 not을 붙이면 투구정사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하는데 하지 투구정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정사만 부정하고 싶을 땐 이렇게 투구정사 앞에다 낫을 붙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나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뭘 give out give out은 주는 거죠. 말 그대로. 뭘 my personal information에서 나의 그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provide인데요. provide는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provide는요. 사실은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냥 provide만 외우지 말고 a, with, b입니다. 그래서 a에게 a에게 b를 제공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왜냐면 with하고 많이 쓰이니까 안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with하고 같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알겠나요? provide provide 그래서 provide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이런 의미에서 온 거예요. 프로가 앞으로라고 그랬죠. 아, 미리 이 비드는요. 비전에서 온 말이에요. 비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이 provident라는 여러분 provident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대학 가면 배우게 됩니다. 아, 고등학교 아, 에서도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조금 이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provident가 성견 지명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얘가 미리 내다 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provide는 어,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의미였어요. 원래 준비해놓는다. 미리 예견하고 예견하다 해서 그래서 준비를 한다가 되었다가 준비를 하니까 뭐예요? 준비하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미리미리 뭐예요? 물건을 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공하다 의미가 된 거예요. 알겠나요? 음, 그래서 제공하다 제공하는데 미리 채워놨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제공한다. 자, 그래서 어, 더 컴퍼니 그 회사가 will provide 예, provide 한다는 얘기죠. provide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어원대로 하지 마시고요. 어원대로 하면 또 외우기 힘들 수도 있어. 오히려 예, 그래서 provide 그러니까 앞에다가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provide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The company will provide some snack. 예, 스낵은 간식이라고 했죠. at the meeting. 예, 회의에서 미팅이 여러분 모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회의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회의에서 스낵을 내놓았다. 예, 내놓을 것이다. 미리니까. 예, 내놓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아, fee가 되는데요. fee는 요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 야, 그,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에서 이제 뭐 혹시라도 부모님들 이사 가거나 뭐 집을 사거나 할 때 부동산 fee가 얼마야? 뭐 fee가 얼마 붙었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으면 확실히 이해가 될 텐데 예, 이게 요금 혹은 수수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안 외워지면 여러분 free가 free가 공짜라는 뜻이에요. free가 자유로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공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공짜라는 뜻이거든요. 예, 공짜 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이 없으면 예, 돈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fee 네, fee 자, 그래서 you are first monthly bill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너의 첫 번째 monthly monthly month가 뭐냐? month가 달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달에서 온 거야. 문 예, 문에서 온 거예요. 문, 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month가 한 달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onthly, 너의 그 달마다 나오는 이 빌, 빌 청구서죠. 청구서는 include,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뭘 포함한다? cancellation fee. 그래서 cancel이 취소죠. 그래서 cancellation, cancel 취소하다, cancellation 취소, 명사입니다. 그래서 취소에 대한 그 뭐야, 수수료가, 비용이, 비용을 포함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weak죠. weak, 약합니다. weak는 약한이고요. 이게 니스가 붙으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약한 것 이라는 의미에서 약점이죠. 약점. 그래서 이 weak를 외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약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 weak하고 알겠네? 이렇게 해서 약한 weak는 너무 쉬우니까 다 알겠지만 그렇죠? weakness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ur soccer team 우리의 그 축구팀은 didn't win 이기지 못했어요. because of 뭐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때문에 a few 약간의 이런 뜻입니다. 몇몇 개 different 다른 weakness 약점들 때문에 자, 됐나요? 그래서 a few는 몇몇 개 약간의 이런 의미에서 몇몇 개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 다음에 improve 에요. improve improve 향상시키다 에요. 이때 이 임은 원래 인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이 동사를 만드는 앞에나 혹은 뒤에 이렇게 뒤에 오게 되면 동사를 만들어줘요. 어떤 단어에 근데 이 n이 있잖아요. 신기하게 보면 p하고 만나면 m으로 바뀝니다. 발음이. 왜냐하면 그게 발음이 더 편해서 그런가 봐요. improve 보다는 improve가 더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n이었던 것들이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m으로 바뀌었어요. 뒤에 p가 오면. 그래서 improve 이렇게 되잖아요. improve 하면 prove 하도록 했다는 얘기에요. 이 prove는 그러면 또 뭐냐 pro가 앞으로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줬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그래서 이게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게 해줬다는 얘기에요. 향상시키다. 개선하다. improve 알겠죠. 그래서 I'm going to 나는 be going to 뭐 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뭐 할 것이다. 그래서 improve 할 것이다. 향상시킬 것이다. 자 뭐를 향상시킬 것이다. my english 나의 영어를 향상시킬 겁니다. and 그리고 go to be going to g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 going to improve I'm going to g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좀 빨리빨리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했고요. 그 단어 우리 나눠줬던 거 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순서만 조금 좀 바뀌었을 뿐 거의 다 있고요. 다 있는데 여기 be aware of 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이 aware 가 알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어 오 오 알어 알 오 알어 안다 이렇게 해서 be aware of 알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어 what if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실은 what would happen 해서 what would happen 그래서 happen 이렇게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쓰게 됐어요. what would happen 하고 if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뭐라면 뭐뭐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what if 하면 뭐뭐라면 어쩌지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뭐뭐라면 어쩌지 이런 뜻이에요. 뭐뭐라면 어쩌지 이런 뜻입니다. 어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여러분 알잖아요. 네이버 네이버는 뭐냐면 이웃이란 뜻이죠. 이웃 됐나요? 이웃이란 뜻이고 이거는 네이가 이게 니어에서 온 말이에요. 니어 옆에 보알 비 있는 or 사람 이란 뜻이죠. or 붙으면 이게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er이나 or 붙으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네이버에요. 네이버 알겠나요? 이웃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업로드죠. 업로드 잘못됐어요. 업로드 다운로드는 반대로 다운을 받는 거고 업로드는 올리며 밀리는 거죠. 했고요.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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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어 디벨로프 있는데 디벨로프는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죠. 발전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어 네 발전시키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어 자 좀 수고했습니다. 저 етров Zipl 19308 4 3 6